꽉 명중 후파 컴드 후파 디스크 디스크 아우 자가수리 해시기 여섯시기를 주다보 물음표 카드 매끄러운 돈 엘리트도 앉아 봤는데 유물 왜 이렇게 많아 상작가운 디펙트 홀로그램 나와도 얘가 나오네 병 속에 폭풍 걷어내기 와 병폭차가 소리는 병 자가 소리는 어디다 쓰냐 병 열판 이렇게 나와야지 병나신 학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냉정함 널카 컴드 널카 냉정함이 낫겠지? 냉정함이 낫겠지? 냉정함이 낫겠지? 냉정함이 낫겠지? 아 이런 coming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어? 걷어내기 두 장 됐으니까 이제 무한강 나왔다 안녕하세요 한참 더 좋아 이자가 수리 나 죽어 나 죽어 20힐을 해도 모자라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스네쿠 호흡즈업생 스네쿠 호흡즈업생 스네쿠 호흡즈업생 스네쿠 호흡즈업생 그룹에 명법석 명법석 술리란 없겠지 . . . . . 하나 더 제거 주판 갖고싶다 오 그래서 제거가 하나 더 뜯다구? 홀로그램만 강화 안됩니다 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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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갈까? 풀핀데 근데 엘리트 갔다가 개노삼 나오고 부상세점 받고 이러면은 답 없는데 포션 빨면 못 잡진 않겠다 포션 빙하 창궁 빙하 창궁 미라수원인데 창궁을 집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제 뭐가 있어야 되지? 핵 배터리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Sacrug 좋습니다 무소 무소 똥분열 지금은 똥분열 흠 음 음 주파는 말 없다 어 백라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관룡이 확실히 좋긴 한데.. 잭 위도 좋은 카드긴 한데.. 상태 이상까지 생각해서.. 잭을 더 지우는게 좋을 것 같으니.. 오늘도 미라손님과 해시계님이 결함통 들고 천탑 공관하시네요. 칼로리 웨이드림, 보험카드 샀냐.. 그럼요.. 퇴업장치의 개념품.. 퇴업장치.. 조각모모나 들고 가.. 조각모모나 들고 가.. 돈 남겨놓고 제거 더 하는게.. 덱이 더 세지지 않을까.. 달팽이랑 심장 빼고는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데.. 달팽이랑 심장 빼고는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데.. 닭 안걸매 가... 한 번 의외도 듭실시.. 닭 안경몰뚱ром.. 이말 당 т겨물.. 마중에 기가 막히게 서긴 안좋아.. 마중에 기가 막히게 서기한거 네.. 정기하는거 네.. 정기하긴.. 세렭이 박MON.. 그래도 무한치고는 엄청 빠른 무한이라 그건 좋구만 막 하루종일 패고 그런 덱은 아니네 바테리 재발용 재발용도 필요 없지 않나? 근데 상태 이상 들어오면 재발용 필요하겠지 디펙트에 고장난 시계 내가 유성타격 지어도 되잖아 지금 덱이면 해시계가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해시계 없어도 도는 덱인데 냉재귀대 눈알기 한바퀴의 사도 냉재귀대 눈알기 지금 고정되면 막을 수 있나? 냉정하시면 지금 심장 대비해서 속도 포션까지 온거라서 한 장만 저 훨씬 대박 기도하고 포션 다 빨면 민첩 치리니까 민첩 치리니까 심장하라 목각을 잡고 정신 손 이빙 틈 바테리 시방 새로 stal 부끈 wheel 이빙 이 근데 거기다가 불경 넣어놓고 대물림 하면서 계속 키워마 엄청 쎄지않을까 과거에 타격을 넣어놓은 자신을 원망하겠지 누가 여기 탈령도 났어 자신이 에잇 그래 한번 떠야되니 그나마 대블림이 안되네 에잇 2번 떠야되니깐 별패이 개싫어 호파 성장속도가 빨라서 못잡진 않을건데 그냥 얘가 싫어 안 돼 아직까지는 아직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타다 생각보다 이케해 왜 달팽이는 저거맥투성이너일까?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야? 달팽이도 차라리 공허나 뭐... 공허... 공허는 좀 별론가? 도두데카처럼 어지러움으로 튼다 좀 저맥투성이가 달팽이 카운트까지 올리는 거 진짜 지울 게 없네 홀로그램 지우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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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venile 11 4 시대 자체가 미라소온이 필요가 없는데 대체 무엇을 위한 미라소온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유성타격 끝없지. 미라소온은 자네에게 그저 조금의 용기를 줬을 뿐이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유성타격 줄만 됐네. 근데 뭐 해시계 돌리면 되지 않을까. 거둬내기 두장 돌리면 0코스트 카드만 돌릴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무한이 안되네. 그러게요 미라소온 왜젓지. 근데 쿡폭 참탑이 목적이라 아무래도 좋아. 아무래도 좋아요. 아 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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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아 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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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것. 우파좀 올리고 가서. 이걸로 코스트 올린 다음에는 수비 섞으면 되니까. 아 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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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것. 이제 낸것 낸것으로 포스터 얻은 다음에 수비로 수비하고 곤상이소도 CB 뿐이 없습니다 냉건냉건으로 구스트먹고 후비고 걷어내고 냉건냉건으로 구스트먹고 수비 수비 미라소는 뭐하냐 그래도 에너지의 구식 해시계 290 다시는 디펙트를 미라소니라 부르지 마라 끝 염통급여파기 끝 끝 끝 끝 끝 끝 끝